요양병원 등 요양관련 시설에서는 오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대면 면회가 가능한데요. 반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의 상봉 현장을 변성준 촬영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이따 오늘 대면 면회 될게. 손자들 보면 얼마나 좋아. 자들 오케이. 사랑해. 군대 간다고 와서 얼굴도 볼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. 엄마 하나 둘 셋 김치.